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가 오늘은 이마트나 어디 그런 데 가서 샌들에게 사봤거든요 이렇게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몇이 있어요 한 번 이놈한테 제가 몇 개를 빼놨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더라구요 한 번 봐봐요 이렇게 있더라구요 이거는 파인애플 맛 이거는 딸기맛 이거는 철기맛 이거는 사과맛 이거는 이거는 수박 이거는 사과 이거는 이거 이거 척쇠 위로가 지사서 하삼이 간다 하삼이 간다 하삼이 간다 하삼이 간다 하삼이 간다 육팥도 샀어요 제가 숙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숙자 공부를 샀어요 숙자 공부를 샀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땅겨워 펜을 하자 정조로 수리 감사합니다.